삼성전자는 14일, 세계 최대 수준인 12GB 용량의 모바일 DRAM, LPDDR4X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갤럭시 폴드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갑니다. LPDDR4X는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저전력 DRAM의 규격인데요. 모바일 DRAM은 모바일 기기의 두뇌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연산에 도우며 처리 속도와 용량이 커질수록 더 빠르고 다양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12GB LPDDR4X 모바일 DRAM은 기존 8GB 모바일 DRAM보다 용량을 1.5배 높여 역대 최대 용량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12GB LPDDR4X 모바일 DRAM은 삼성전자가 다음 달 출시하는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 5G 등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화면이 2배 이상 넓어진 초고해상도 폴더블폰에서도 12GB LPDDR4X 모바일 DRAM을 활용하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12GB 대용량 모바일 DRAM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해 소비 전력 효율을 높이고 배터리 탑재 면적도 키울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2GB LPDDR4X 모바일 DRAM은 현재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가장 빠른 속도인 초당 34.1GB 속도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으며 패키지 두께는 1.1mm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12GB 모바일 DRAM 양산을 시작하는데요. 하반기에는 8GB 이상 고용량 모바일 DRAM 라인업의 공급 물량을 3배 이상 확대해 고객들의 프리미엄 메모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